1925년 독일 대선은 1925년 2월 28일 재헌의회에서 선출된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이 에베르트가 사망하면서 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독일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무소속 파울폰 힌덴부르크 후보가 당선되었다.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제였으나 결선 후보들은 후보직을 양보할 수 있었고 원하는 이는 결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. 1차 투표 1위였던 자레스 부총리는 전쟁 영웅이었던 힌덴부르크 장군을 지지하며 사퇴했고 왕당파였던 힌덴부르크 장군은 빌헬름 2세를 만난 뒤 국방군의 종룡으로 결국 출마하였다. 이에 독일인민당 독일국민당 바이에른인민당 등 보수정당들은 그를 지지하며 사퇴하였다. 이에 왕당파인 힌덴부르크에 맞서기 위해 바이마르 연합의 사회민주당 중앙당 독일민주당은 연대를 하기로 하고 힌덴부르크의 표를 빼앗아올 중앙당의 빌헬름 마르크스 전 총리를 단일후보로 내세워 양대구도가 되었으나 공산당의 에른스트 텔만 후보는 결국 2차 투표에도 참여하였다. 공산당의 출마 강행으로 인한 진보 진영의 분열은 결국 왕당파인 힌덴부르크의 공화국 대통령 당선을 불러왔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